오늘 방송 켠다고 했었죠? 이제 방송 제목에다 알 수 있듯이 6월 5일 제 디지털 싱글 음원 발매했습니다. 드디어 드디어 발매했습니다. 곡 제목이 안피라라고 하고 그 이제 이렇게 멜론에 들어가면 이게 제 곡이 나와요 이제 이게 제 곡입니다. 이게 제 거고 이름이 영어로 일부스라고 되어있죠? 제 프로필 사진 나와있고 이게 제 곡입니다. ML까지 포함해서 두 곡이고요. 너무 기쁘네요. 데뷔가 이렇게 적혀있네? 오늘 데뷔한 걸로 되어있네요. 이게 멜론 말고도 지금 아마 이렇게 멜론, 지니, 벅스, 바이브, 폴로, 애플 뮤직, 아이튠즈, 해외 사이트도 있고 이거는 따로 유튜브 들어가면 제 노래 올려준 사이트에 있고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스포티파이는 이제 늦어도 한 3일 안에 나온다니까 목요일쯤에 제 음원이 나왔으니까 또 제 이거는 게임 채널이 아니라 오로지 제 음악 콘텐츠만 올리는 그런 채널을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. 디지털 싱글 음원 제목 반피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제가 뭐 작곡 작사한 곡이라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 유튜브 게임 말고도 더 많이 만들 거니까 많이 한번 들어주세요. 지금 제 유튜브 이름이 엘브스인데 영어로 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치거나 반피를 검색하면 나오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